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하는 은홀 회차 정산 은홀이랑 펜토 회차 정산 아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9시간 반 10시간 정도 그냥 대강 했다고 치고요 어 잼드토는 65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방울 속 사그마치 7개씩이나 몬스나 10만마리 정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경매장 무엇이 팔렸는지 보도록 할까요 어제 열심히 토드 장사를 하였는데요 아 안팔렸네요 돈이 15개장 안올려갔으면 안팔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열태까지 방하고 뽑기 한 거나 다 팔렸네요 아 아 제가 시프숄더를 구매하였군요 25억 5천에 그 옵션이 무엇입니까 아 18%에 럭2%에 07에 럭1 오른거 왜 샀냐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시프숄더지 얼마 주고 샀다고 얼마 주고 샀다고 25억 5천 25억 5천 선에 뭐가 배치되어 있냐 이런 거 배치되어 있거든요 25억 5천이랑 딱 비교해보면 AD 010 차이 때문에 2만 차이나죠 10억 차이거든요 두 개 거의 대강 잘 샀죠 그냥 나쁘지 않게 산 거 같더라고 팔린 걸로 비교해드리자면 똑같은 가격 차이인데 이게 03에 럭4가 더 올랐죠 차이점이 이게 팔린 가격이 37억 제가 산 건 25억 5천 잘 샀나요 비교해볼만한 25억 5천 없을라나 여기 있네 27억 27억 어? 나 25억 5천 주고 샀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1월 9일에 27억 7천 주고 산 걸 25억 5천에 팔았구나 하하하하 난 그걸 산 거네 어쨌든 25억 라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잘 산 거 같아요 30억 30억 나쁘지 않게 샀다 생각하면 될 거 같아 비싸지도 않고 싸게 산 거 같아 팔린 걸로 좀 오면 요즘 시세 추세를 보면 비싸더라고요 아 어쨌든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붙여주세요 2.ley 2.ley 3.ley